조선 궁중비사 소연세자 유복자라 자청한 사이비교조 손처경의 사기사건 조선숙종 때 손처경이라는 사람이 신승으로 위장해 수많은 분여자를 농락하고 자신이 소연세자의 유복자라고 임금에게까지 사기를 치려다 들통이 나서 처형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요승 손처경은 수많은 분여자를 겁간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이 소연세자의 유복자라고 주장해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영희정 허적은 깜짝 놀라 손처경에 대해 조사하라고 포도청에 영을 내렸는데 먼저 실력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숙종 실력 5권 숙종 2년 11월 1일 기묘 첫 번째 기사 1676년 청강이 15년 요승처경을 복주하다. 요승처경이 복주되었다. 처경은 평예곤의 아전손도의 아들이다. 용모는 자못 청소한 듯하나 성질이 간교하고 사특하였다. 신의 년에 그 스승을 버리고 기전을 떠돌아다니면서 자칭 신승이라 이르고 궤변으로 곡식을 끊었다 하고는 밤에 암혈에 들어가서 가만히 떡과 고기를 먹었으며 또 여거사로 나이 젊은 자를 꿰어서 불경을 가르친다. 칭탁하고 간음을 차행하였다. 또 작은 옥으로 만든 불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전하여 말하기를 무릎 빌어서 구하는 바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리석은 백성들이 물결처럼 달려가 생불이라 일컬었고 여러 궁의 나인들이 공부라기 위해 사찰에 왕래하는 자들도 존신하지 않는 자가 없어서 혹은 그와 더불어 사통하는 자도 있었다. 여거사로서 묘양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곧 경성사부집의 여종이었다. 일찍이 소연세자의 유복자가 물에 던져졌다는 말을 듣고는 곧 처경에게 말하기를 소연세자의 유복자가 혹은 물에 던져졌다고도 하고 혹은 생존에 있다고도 말하는데 이제 스승님의 얼굴이 매우 청소하여 왕자 군의 얼굴 모습과 비슷하니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였다. 처경이 이를 듣고 간사한 마음이 싹 텄는데 뒤에 복창군의 집안의 사람으로 공부를 오는 자로 인하여 그때의 이를 자세히 들었고 또 요술을 끼고 소민들의 미혹함을 얻고는 마음속으로 국가도 속일 수 있다고 여겨 드디어 외능화질을 일부러 더럽히고 언문으로 글을 써서 이르기를 소연유복자 을류사월초 구일생이라 하고 그 아래에 또 강빈이라는 두 글자를 썼다. 그리고 나서 영의정 허적의 집에 가서 울면서 그 종이를 보이고 말하기를 이는 곧 강빈의 수적입니다. 매양외구하는 생각을 품고 감히 내어놓지 못하였는데 지금 성들을 만나서 감히 와서 뵙니다 하니 때마침 허적은 병으로 정고 중에 있었고 좌이정 권대훈이 청대하고 임금에게 아뢰기를 자기네 영상이 여러 재심과 더불어 그 글을 보고 그 사람을 힐문해 보았는데 모두 다 말하기를 소연의 상이 4월 26일에 있었는데 여기에는 4월 초 9일에 나왔다 하고 유복이라고 일컬었으니 이미 크게 틀렸고 또 강빈이라는 칭호도 그 당시에 일컬었던 바가 아니며 그 글씨의 자액도 분명히 상한이 쓴 것인데다가 그 음을 따라 오소한 것이 많아서 더욱 의심스러웠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 품 및 3사의 여러 신하들의 회합을 명령하고 처치할 방도를 물었던 바 모두 시험삼아 추문할 것을 청함으로 곧 시인 원임이 대신과 육경 3사로 하여금 훈련도감 부경에서 회동하여 추액하도록 하니 이는 외인으로 하여금 모두 듣고 알게 하려고 한 것이다 처경이 공수라기를 당초에는 거짓 물에 던졌다고 속이고 다만 담았던 괴만을 던지고는 가만히 내 몸을 뽑아내어 궁인 정시로 하여금 묘양에게 내주어서 숨겨두고 기른 지십여 년의 묘양이 제발케 한 것입니다 하였고 묘양은 공사에서 이르기를 처음에 처경을 보니 당시의 처경은 이미 삭발하여 중이 되어 있었고 그가 신이하다는 말을 듣고 스승으로 섬겼으며 이름을 묘양이라 한 것도 역시 처경이 명한 것입니다 하였다 함께 면제를 시켰더니 처경이 말이 막히는데도 오히려 불복하였다 파니금 유혁연이 포청 군관으로 하여금 그의 바랑 속을 뒤져서 그의 친척과 서로 통한 편지에서 성명을 상고할 수 있는 것을 얻어내고 또 능화지에 위사할 때의 초본수건을 얻어내어 간사한 정상이 모두 드러나서 비로소 실토하므로 드디어 그 친척과 서신을 통한 자들을 잡아와서 그가 손도의 아들인 것을 물어서 알게 되었는데 그 생년은 임진년이었다 손도와 그 아내는 이미 다 죽었고 처경의 외삼촌 구부 및 그의 스승지흥을 잡아다가 처경으로 하여금 보게 하였더니 처경이 눈을 감고 보지 아니하였다 사람을 시켜서 그의 눈을 억지로 뜨게 하고 물으니 처경이 비로소 응답하기를 과연 스승이여 과연 외숙입니다 하였다 드디어 목을 베었는데 묘양은 형신받다 죽었으며 처경과 더불어 교결하고 용접한 자는 모두 유배시켰다 그리고 포도 군관으로 바랑 속에서 그를 찾아낸 자는 논상하였다 내게 빌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조선시대에는 상민들도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했는데 특히 여자들은 여러가지 제약으로 삶 자체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때 손처경은 자신을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않고 병이 들지 않는다고 가머니서를 늘어놓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에게는 아이를 낳게 해준다고 속였습니다 여자들은 자신이 생물이라고 주장하는 손처경에게 속아 재물과 몸을 바치는데 주저하지 않았는데 손처경은 법수를 팔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법수다 법수를 마시는 자는 극락왕생하리라 이 보이지 않는 자는 눈을 뜰 것이고 말을 하지 못하는 자는 말을 하게 될 것이며 듣지 못하는 자는 듣게 될 것이다 법수는 산골에 있는 평범한 물에 지나지 않았으나 손처경이 향을 피우고 불공을 들인 뒤에 신통력이 있다고 선전하자 수많은 신도들이 몰려들어 그 물을 사서 마셨습니다 손처경이 한양의 재기현에 이르자 장안의 수많은 병자 즉 전름발이, 귀머거리, 소경이, 진인이 현신했다면서 몰려들었습니다 손처경은 구름같이 몰려든 신도들에게 선언했는데 신도들은 수없이 절을 하면서 손처경의 옷자락이라도 잡아보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손처경이 양치질한 물과 목욕한 물을 마시면 불로 장생한다고 하자 상민들이 다투어 그 물을 사서 마시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일어났습니다 주야로 남녀가 모여 혼음까지 서슴지 않았는데 손처경에게 수청을 드는 여자들은 생불이자 진인의 시중을 드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를 조금도 음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견성은 성불을 하는 것으로 무지목매한 분여자들이 그의 마수에 걸려들었는데 손처경은 어떻게 이러한 짓을 하게 되었을까요? 시대가 어지러울수록 백성들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데 백성들에겐 숙종조도 결코 평안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숙종은 비교적 성군이라고 불리는 임금이었으나 두 번이나 중전을 쫓아내면서 조정의 피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장희빈과 인현왕후를 들러싸고 서인과 남인이 대립하면서 당쟁이 크게 달했으며 조직폭력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검개까지 나타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전례도 있었는데 고려 말에는 요승 신톤이 조정을 뒤흔들었고 고려 명종조에도 전주의 승려 이럼이 무지목매한 백성들을 현혹했습니다 이럼은 눈먼 사람은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널리 소문을 퍼뜨리면서 가늠을 하고 재산을 갈취했습니다 자신이 목욕을 한 물을 법수라고 판 것도 이럼이 효시로 손척영은 이럼에게서 배운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럼과 같은 음행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부처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나를 섬기느냐 손척영이 암굴에서 사대부가의 여종 묘양에게 물었는데 암굴에는 푸른 향연이 자욱하게 피어올라 신비스러운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대사님을 섬기옵니다 요양은 손척영의 말에 현혹되어 목욕재개하고 암굴로 들어가 수청을 들었는데 강림한다는 것은 손척영이 여인의 몸을 탐한다는 뜻입니다 손척영의 말에 현혹되어 몸을 바친 여자들 중에는 양반과 부녀자들도 적지 않았는데 손척영은 부녀자들에게 자신은 생불이며 자신을 섬기면 죽지 않고 영원한 복록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척영은 때때로 집안에 재앙이 내린다는 말로 겁을 주기도 했는데 경기도 일대와 황해도 일대 한양을 드나들면서 수많은 부녀자를 농락했습니다 복창군의 궁인인 숙신과 애숙도 손척영에게 농락당했는데 이때 손척영의 나이 불과 25세였습니다 소연세자 독살설 손척영이 소연세자의 유복자를 자처한 이유는 인조에 의해 억울하게 독살당한 소연세자와 강빈이라 불리던 소연세자의 부인 민회빈 강씨가 숙종조에 신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연세자와 민회빈 강씨를 측은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소연세자의 유복자로 인정되면 군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욕심에 유복자를 사칭한 것입니다 소연세자의 죽음은 효종과 숙종으로 이어지는 왕통승계의 아킬레스건이었고 소연세자의 부인 강빈이 역적에 누명을 쓰고 죽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인조의 큰아들인 소연세자는 오랫동안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있다가 돌아온 지 4개월 만에 죽었는데 인조가 독살했다는 설이 유력했습니다 소연세자는 병자오란 당시 아우봉림대군과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 9년간 머물면서 고초를 겪었으며 1645년 귀국했으나 인조에게 냉대를 받다 병을 얻어 급사했습니다 실록에는 소연세자의 부인인 세자빈 강빈이 조소용의 무함을 받아 인조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인 소연세자와 며느리가 죽자 인조는 대신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손자 셋을 제주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소연세자의 부인 민웨빈 강씨에 대해서는 문역들 왕비가 되지 못한 세자빈 시리즈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소연세자와 강빈은 모두 숙종조에 신원 내어 누명을 벗지만 아버지에게 살해당한 억울한 소연세자의 일가의 비극적인 삶이 어린 아들이 물에 던져졌다는 낭설까지 나은 것입니다 손척영은 이런 낭설을 믿고 자신이 소연세자의 유복자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손척영을 복주한 실록 말미에 위설을 발견한 포도청 군관에게 논상을 행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포도청 군관이 손척영의 위증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공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손척영 사건은 나라의 중요한 옥사였기 때문에 숙종은 일부러 조정의 주요 대신들을 모조리 소집해 훈련도 간 부경에서 신문을 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자리에 일개 포도청 군관이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수사관으로서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포도대장은 임금이 침국을 하는 자리에도 반드시 임석하는데 이것은 임금을 경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입니다 기록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으나 실록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포도청의 군관들이나 부장들이 중요한 사건에서 뛰어난 수사력을 발휘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최고의 돈벌이 수단이었던 사이비교 연산군일기 49건 연산군연 4월 23일 기미 세번째 기사 1503년명 홍치 16년 이자건이 스스로 살아있는 부처라고 한 요승허웅에 대해 아뢰다 충청도 관찰사 이자건이 아뢰기를 요사스러운 중 허웅이 생불이라 칭하면서 사람들의 중병 폐질 창종기 등 일체 잡병을 치료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또 화복의 말로써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이고 유혹하며 여러 고울로 돌아다니므로 가는 곳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이를 데리고 천명 명식 무리지어 서로 다투어 모여들며 유식한 자들 역시 모두 물밀듯하여 예절을 갖추어 괜히 풍속과 교화를 오염시킴이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연산군 시대의 일로 리작권 내 주장에 의하면 신창현감 홍숙, 훈도 이해신, 임천군수 김중룰, 홍산현감 민정 역시 요승 허웅을 봉손하게 맞이하여 병을 고쳤는데 홍숙과 이해신은 뜰에까지 내려가 예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요승은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데 특히 남녀의 내외가 엄격했던 조선시대에 사대부나 일반 부녀자들, 대거래 국녀들까지 사찰에 출입하고 승려들을 만나면서 풍속이 물란해져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승려들은 조선시대의 종교인으로서 충분한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승류역불 정책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조정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승려는 깊은 산속에서 돌을 닦는데 정진했으나 사찰에서 나와 속세를 다니면서 혹세무민하는 승려도 접지 않았습니다 허웅의 경우에도 병든 여자가 절하고 치료를 청하면 반드시 암굴로 끌고 들어가 다른 사람은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고 병을 치료한다는 핑계로 음행을 저지른 사이비 승려였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부녀자들이 암굴에서 허웅과 음행을 저지르고 있을 때 남편들은 암굴 앞에서 절을 하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었다는 점입니다 사이비 교주들은 부녀자들과 무지목매한 백성들을 주로 노리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가장 좋은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이 영을 내려 허웅을 한양으로 압송하여 조사하게 했고 요승을 숭배한 쟁쟁한 사대부들이나 벼슬아치들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편 성종은 살인사건의 명판관으로 명성을 떨쳤는데 조선조 광해군 때에 문신 김시양이 남긴 부계문기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노비를 비롯하여 전 재산을 절에 시주하고 자손의 복을 빌었다 그런데 자손이 빈궁하여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절에 중과 소송을 벌였으나 여러 번 패소해 성종 때에 격쟁하여 직접 호소하였다 성종이 친필로 판결문을 썼다 부처에게 재산을 바친 것은 복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부처가 영엄이 없어서 자손이 빈천하니 재산은 본 주인에게 돌려주고 복은 부처에게 돌려주라고 하였으니 위대하다 임금의 말씀이요 솔로몬의 재판에 비유할 수 있는 성종의 이 판결은 불교를 정확으로 여기지 않은 조선시대의 이데올로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선시대의 지배층에서는 불교를 탄압했으나 민중들은 달랐는데 관리들의 탄압과 흉년, 기아와 질병으로 도탄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규장각 검사관을 지낸 이덕무는 청장관전서에서 이렇게 설파한 바 있습니다 선인을 따라다니다 보면 날이 갈수록 날마다 얻는 바가 있을 것이고 악인을 따라 눈 잃면 날마다 잃는 것이 있게 된다 인정상 얻으면 기뻐하고 잃으면 슬퍼한다 보물을 자물쇠로 잠가 놓고 도둑을 막느라고 겨를이 없다가 도둑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도 모른 채 자신의 목숨까지도 함께 이르니 슬프다 사특한 눈으로 추파를 보내는 것은 바곡보다 더하고 미소 지으며 은호를 쓰는 것은 고보다 심하다 이런 까닥의 군자는 오관중에 눈구멍과 혀끝을 단단히 봉해야 한다 오늘은 소연세자 유복자라 자청한 사입이 교주 손초경의 사기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